얼마전부터 그 와인이 편의점까지 진출해 있습니다. 뭐 편의점에 제대로 된 와인이 있을까요? 중요한건 편의점 와인도 나름 진화한다는 것입니다. 그 진화가 좀 한번 볼까요? 어떤 때는 와인 통째로 한 병이 불편할 때가 있죠. 난 한잔만 마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집 앞에 편의점을 가봅니다. 가격으로 용량으로 아주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죠. 물론 한 포도원의 와인과 같은 제조원 품질 그런 것들로 병입하여 직수입한 것입니다.